스페셔널 라틴 부문 챔피언 MBC 댄싱 위드스타 시즌2에 출연하셨고 Mnet 댄싱9 시즌2,3회에 무승하신 아주 실력이 막강하신 분들입니다. 참고로 저기 박민정 원우는 우리 원우의 가입을 M.I.D 들어왔을 때 춤을 추면은 그냥 막 춤을 춥니다.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. 너는 그게 춤구냐? 도대체 최애 웃기냐? 뭐죠? 여자들 에어로그이냐? 도대체 정체를 모르는 춤을 췄는데 오늘 어떻게 변했는지 청장님 글쎄 우리 조염맨 가가지고 가나옥께 가가지고 막춤을 한 시간 동안 추시는데 근데 술도 한번 꾸고 그래요 원래 술 한 잼도 안 드시고 막춤을 추시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준비했대요 사실 그 막춤을 좀 보이시기는 한데 일단 오늘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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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?